제주 중산관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에서 9시 26분쯤 서귀포시 중산관서로 운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와 450만 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거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과수원에 묻은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